기분 좋은가 봐. 뭐야 에이씨. 여기 재미있는 곳이네. 요즘 가구 공장에서는 이런 서욕 복단도 취급하나? 이런 이씨. 하나 때문에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. 이 새끼 죽을려고. 살려줘 뭐든 말할게. 그러나 전하 내가 너한테 궁금한 게 없는데. 말할게 다 말할게. 거참 말 많네. 빨리 돌려줘. 그만. 재단. 재단 좀 사람이 이겼어. 겁만 좀 주라고. 그만하시죠. 사장님. 네 주인한테 가서 말해. 직접 보는 게 좋을 거라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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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